스페인의 도전 스페인의 도전 스페인의 도전 스페인의 도전 스페인의 도전 정면받으시고요 앞선을 맞추고요 손을 맞춰주세요 왼쪽부터 주변을 맞춰주세요 왼쪽부터 갈게요, 하나, 둘, 셋, 정렬 볼게요, 정렬, 천천히, 하나, 둘, 셋, 이거 오른쪽이요, 오른쪽, 하나, 둘, 셋, 마지막 정렬 보고 한 번 할까요? 한 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둘, 셋. 그리고 Familieения말 scho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